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 당뇨의 무선합병증들은 다 혈관의 문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물론 유산소 운동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또 꼭 필요한 운동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뇨는 점차 악화되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근육량을 유지하고 또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, 30대처럼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인대나 관절에 무리가 오고 또 허리 디스크에도 무리가 와서 결국 근육 운동 때문에 오히려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초간단 근육 운동법 세 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또 주의사항까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요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그런데 그냥 스쿼트가 아니라 왜 벽 스쿼트일까요? 사실 스쿼트를 잘못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에 큰 무리를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잘못하면 디스크 탈출증이 잘 생기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운동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 디스크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수술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제 디스크 상태와 수술 받은 이야기 수술의 주의점 등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다 보시고 최종화면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벽 스쿼트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등을 벽에 기대어 섭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와서 허벅지가 바닥가 거의 수평이 될 때까지 자세를 낮춥니다 지금 벌써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아랫배까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고 상체와 하체를 고정하면서 약 30초에서 60초간 버팁니다 이것을 하루에 3,4,5세트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서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은요 바로 까치발 운동인데요 이것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아실 텐데요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영상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최종화면 링크 영상 꼭 봐주시고요 까치발 운동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벽이나 의자에 의지하고 몸은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뒤꿈치를 들 때는 최대한 들면서 뒤꿈치 부분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뒤꿈치를 수직으로 똑바로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치발 동작을 20회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 내지 5세트 정도 하면 제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운동인데요 이것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호흡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주면서 다리를 벌리는 건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데 매우 좋고요 또 엉덩이 근육이 좋아지면 허리를 잘 지지해 주면서 허리 건강에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요 다리에 고무밴드를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편 자세로 다리를 벌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호흡은 다리를 벌릴 때 숨을 내쉬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오므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벌릴 때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20개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 내지 5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운동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시지 마셔야 하는데요 평소에 근육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통이 너무 심해지고 또 근육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상태에 맞게 조금씩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근육 운동 후에 그 힘이 들어갔던 근육을 스트레칭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날 또 운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무리 운동으로 스트레칭도 자취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 또 당뇨에도 좋고 중년 이후에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운동 꾸준히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